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을 위한 기술사 공부법에서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댓글이 여러 개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중반으로 은퇴한 후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계사,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건축설비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보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고시급 시험이다 전공자가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기술사를 공부하는 것이 국가고시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듣는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좀 전에 것처럼 기술사는 기술 고시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고요 기술사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회사를 전폐하고 약 1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술사 자격증도 그냥 자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고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시험을 봐서 국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술 고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과 고시라고 하는 공무원에 대한 비교는 처음에서부터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격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격기본법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1번입니다 자격이란 직무 수용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체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분야의 자격은 기능사, 기사, 기술사 세 가지가 있는데 기술사라고 하면 다시 여기서 문구를 한번 넣어보죠 기술사란 직무 수용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기술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 소양 이 부분이 어떻게 되요? 최고 수준에 이르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술사와 기술고시에 대한 비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조건을 보면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종사자가 기술사 자격 취득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술이랄지 경험이랄지 소양이 최고 수준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4년 정도는 실무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기사 자격증 취득 후에 실무 4년 경력이 없다면 시험 볼 자격이 없죠 그러나 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이 20세 이상, 학력과 경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 공무원법에 제한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기술사는 해당 전공에 대해서만 시험 보면 되겠지만 기술고시는 해당 전공과 기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도 알아야 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적격하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우리도 일반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정한 사람이냐 우리 회사의 분위기에 맞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따지겠죠 그게 바로 기타에 해당되는 겁니다 절차를 보게 되면 1차 시험은 기술사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교시별 과락이 없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이고요 기술고시는 1차 시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SAT라고 해서 공직에 적격하냐라고 하는 심사를 하고요 영어는 토익 700점 이상 그 다음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1급 또는 2급 있는데 보통 2급을 조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국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헌법도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기술사는 2차 시험이 면접입니다 이 면접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면접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술사로서의 어느 정도 소양을 갖고 있느냐 또 기술사로서의 어떤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 2차 면접이 되겠고요 이제 기술고시에서의 2차 시험은 이제 바로 전공입니다 1차를 통과한 사람이 한해서 2차 시험을 보는데 필수가 전자기학, 전기회로, 전기기기죠 전기 분야의 핵심 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는 전력개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년 뒤에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수 과목만 해당되겠죠 일반적으로 전기 분야의 기술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듣는 얘기로는 특허청 등에 많이 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특허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퀄리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인 전자기학, 전기회로, 전기기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거기다 시험을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사는 3차 시험은 없습니다 면접 통과하면 바로 그걸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기술고시는 3차 시험은 최종 면접이 되겠죠 이 면접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보는 거죠 그래서 1일차, 2일차 두 번 나눠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역량평가에서 개인 PT, 또 사민 1조 PT 다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직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겠고 2일차에는 인적성, 공직 가치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시험에서는 기술사는 1년에 3회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2년간의 유회를 둡니다 그래서 면접을 2년 동안에 합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술고시는 연 1회, 2차 합격 시에 다음에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이런 특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21년도 커트라인의 합격자 수를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기술사는 105명이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95% 이상은 2차 면접에 통과된다고 보면 대략 약 100명 정도가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신 거죠 그런데 기술고시는 커트라인이 79.33점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전체 7명이 됐는데 전국 6명, 지역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합격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해보자면 기술사는 내가 해당되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되고 있고요 기술고시는 자기 전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헌법, PST 시험도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이것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합격자도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기술사를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고시를 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겠죠 기술고시를 하겠다고 하면 국가 공무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고시는 국가 공무원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회사에 있든지 간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 회사에서 기술로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그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 기술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술사를 취득하시면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실력을 인정을 받겠죠 아까도 어떤 자격 기준에 보면 최고 수준의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트러블 슈터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스페셜 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트러블 슈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경험과 기술과 노하우, 스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 슈터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회사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죠 내가 일반 직장생활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내가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독립해서 나만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기술고시를 합격한다고 해서 기술사 사무실을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도 대학 졸업할 즈음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